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반도체와 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경북도는 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대구시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7조 8천여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투자 사업 4조 원, 복지 예산 2조 4천억 원, 보통 교부세 1조 3천억 원인데, 올해보다 5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형 반도체 제조시설 건립과 수성 알파시티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자율차와 로봇 육성 등 5대 신산업 예산이 골고루 반영됐습니다. 홍준표 시장 공약인 금호강 명품 하천 예산이 처음 반영됐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교통망 구축 분야에서는 대구 산업선 철도와 1호선 연장 등 기존 사업에 엑스코선과 3차 순환도로 건설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경상북도도 올해보다 9.3% 늘어난 역대 가장 많은 10조 9천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예산의 26%는 SOC 분야인데, 중앙선 복선화와 포항 영독 고속도로 이외에도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예산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경주 혁신 원자력과 안동 백신, 메타버스 육성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풍 흰남로 여파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지역에는 1,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대체적으로 국비 확보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대우경북.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